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육군 36사단이 올해 첫 혹한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해병대가 우수복무장병들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공상으로 전역한 장병까지 재정지원을 해오던 격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1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축산농가와 관계자, 지자체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해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담화에서 이번 AI 바이러스는 2014년에 발생한 것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방역 여건이 어려운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고 철새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농장 간 전파도 우려된다며 격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석본부로 전환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시군의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전국의 주요 도로로 통제초소가 확대되는 등 방역대응 조치가 강화됩니다. 김 장관은 또 AI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모든 가금류 농가는 축사와 주변에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축사에 출입할 때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입어야 하며 농가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차량 소독이나 이동통제 조치에 따라줄 것과 가금류 사용농장과 주요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아영입니다.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됐습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과 위협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지양 기자입니다.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16일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공동평가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리 측에선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이, 미 측에선 켈리 맥사맨 국방부 아태안보차간보, 일본 측에선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올해 다양한 수준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4차와 5차 북한 핵실험 직후 한미일 3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적시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던 것이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두 차례 실시된 미사일 경보 훈련이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추적 능력과 절차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위급 정책 대화와 군사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단독 또는 양자 간 연합 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3국 대표회의에 앞서 한일 양국 대표는 양자 회담을 갖고 최근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근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15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가 북대서양이사회 차원의 특별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만 다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28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을 비롯해 나토 아테지어 글로벌 파트너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나토 북대서양이사회는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적 발언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지속적 도발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2321호, 2270호 등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적 도발 없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나토의 이러한 조치가 큰 의미를 가진다며 북핵 규탄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윤병세 장관이 올해 2월 독일과 대서양협회 간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과 10월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 등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이번 북핵 규탄 성명 채택은 정부가 이러한 전략적 로드맵 하에 전개한 북핵 공조 외교의 구체적 성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엔뿐 아니라 나토와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주요 다자안보기구에서도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외교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핵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과 이후의 대북 독자 제재 강화,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제고를 위한 나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강원도 대관령에는 40cm가 넘는 눈이 왔고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육군 36사단이 올해 첫 호캉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를 정도로 온통 하얗게 변한 숲. 좁은 길 사이로 위장을 한 장병들이 경계를 하며 올라옵니다. 후방 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차단하기 위해 지형 정찰을 하는 겁니다. 밤새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은 장병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산 중턱, 수경지에 도착하자 텐트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현재 수경지 도착했으니까 이곳에 우리의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한다. 영재, 태연이 그리고 선호는 들어가서 텐트 칠 수 있도록 하고 기옥이랑 상원이는 앞에서 경계 근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적방향에서 적이 올 수 있으니까 이동해서 목진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동! 이동! 추위의 꽁꽁 원 땅에는 텐트 고정핀이 잘 박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신속하게 텐트를 완성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진지 구축을 위해 땅을 팝니다. 어느새 성인 두 명이 들어갈 크기의 목진지를 완성하고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군대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훈련이 혹한기 훈련이라 걱정이 앞섰지만 혹한을 극복하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길렀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전투 지원 중대의 4.2인치 박격포 진지 점령 훈련 현장. 정확한 타격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 수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목표 지점이 설정되자 모형 포탄까지 놓고 발사 훈련을 진행합니다. 대관령 부대의 전 장병들이 적과 반드시 싸워 이긴다는 일념하에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혹한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필요한 강한 전투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36사단 대관령 부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군 최초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동계전투 사례교육과 진지구축, 수경준비 등 겨울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전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혹한의 날씨나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굳은 의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그동안 우수복무장병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공상으로 전역한 장병까지 재정지원을 해오던 해병대 덕산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병대 덕산장학재단 창립행사를 열고 이어 해병대 충혼탑 재막식 행사도 열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병대가 16일 해병대 덕산장학재단 창립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해병대 사령부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해오던 해병대 덕산장학회를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관리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최초 설립 취지를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공식 등록한 겁니다. 많은 전우들이 참여한 해병대 장학회로서 우리 해병대 당대로 상징입니다. 해병대 덕산장학재단은 지난 2005년 고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과 고 김성은 4대 해병대 사령관이 소정의 금액을 해병대에 기부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개인과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부를 받아온 해병대는 지금까지 작전훈련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장병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병, 우수복무 장병 등 499명에게 3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발전에 기여해온 기부자를 대상으로 해병대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덕산장학재단 창립 행사에 이어 해병대 충혼탑 재막식 행사도 열렸습니다. 해병대 충혼탑은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을 포함해 많은 개인과 단체들의 기부금이 모여 건립됐습니다. 충혼탑에는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해병대 전사자 삼천 예스나오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좌우로는 6.25 전쟁 당시 해병대가 태극기를 개양하는 모습과 양민을 구출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해병대는 충혼탑을 부대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배와 추모 공간으로 제공해 해병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장소로 가꿔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이번 충혼탑 건립을 시작으로 장병들의 지원 사업과 추모 사업을 위해 향후 보은재단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굿방뉴스 김두현입니다. 20세기 초 태평양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미국은 영내 핵심 국가로서 아태 지역의 정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으로 아태 지역 역시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수정이 상당 부분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아태 국가에 대한 미국의 통상 정책입니다. 그동안 아태 국가들은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수출 중심의 대외 경제 정책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아태 국가들의 자유로운 미국 시장 접근을 용인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보호무역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의 기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의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G2로 대표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상호 의전적인 미중 간의 경제 구도를 감안할 때 트럼프가 앞서 언급한 극단적인 조치들을 행동으로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미국의 국책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 역시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상품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기에 지식재산권, 보조금, 덤핑 문제부터 제의하여 중국산 제품을 옥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미중 간의 대립은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를 대통령 취임 직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TPP가 논의되어왔지만 이것 역시 미국 내 거센 보호주의의 파고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TPP가 무산됨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안보에 있어 트럼프는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유지와 동맹과 우방의 역할 분담을 추창하고 있습니다. 큰 전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와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과 우방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에 맞춰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언급한 점은 미국 동맹 정책의 근간을 크게 흔들어 놓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태 지역의 미국의 동맹인 우리를 비롯하여 일본과 호주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발맞춰 집단 자위권의 행사,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 안보 법제의 시행 등을 밀어붙였던 아베 일본 총리는 크게 전전근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중국은 오바마 클린턴 팀에서 대중 압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추진력을 잃게 되자 크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의 문제를 비롯한 아태 안보 현안을 거의 백지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태 정책과 이로 인한 아태 지역 정세 변화를 가름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 역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트럼프가 수반할 아태 지역 정세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방중앙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자동차도 한파 대비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배터리 방전이죠. 네, 겨울에는 히터나 시트 열선을 많이 사용하는 데다 차량에 블랙박스까지 설치돼 있으면 배터리 소모도 크니 방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오래되면 연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까요? 네,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번 주말도 평소 주말보다는 원활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일반 차로로 이동하신다면 2시간, 버스전용 차로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겠고요.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남청주 부근 가장 어렵겠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동군포와 둔내 부근 짧은 정체를 보이겠는데요. 여주, 새말 등에서 작업으로 인해 빚어졌던 정체 걱정은 없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요일 도심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시간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일반 차로는 1시간 50분, 버스전용 차로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겠고요. 강릉에서는 3시간 10분 정도로 오가는 시간이 비슷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분기점에서 옥산, 북천안과 신갈 부분 가장 밀리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대교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 총 15km 정도 밀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진무, 봉평, 둔내 부근 지나실 때 다소 막히겠습니다. 연말연시는 음주운전 사고도 많아지는 시기죠? 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술 약속 있는 날은 아예 차를 두고 가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회의와 나토의 북핵 규탄 대북성명 발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지 않은 이상 스스로 자행한 위협적인 행동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